성경에 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 크리스천투데이 CTS TV는 최근 성경에 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트는 성경에 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레슨 1. 성경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흠측한 책이다. 트루 바이블 팩트에 따르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흠측한 책이기도 하다. 호텔방을 비롯한 개인 도서관 등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책보다 훨씬 많이 집어간다고 합니다. 레슨 2. 남성보다 여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2017년 미국 성서공예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20% 정도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슨 3. 성경에는 185개의 노래가 있다. 오버뷰, 바이블, 인포, 그래픽에 따르면 성경의 노래 중 85%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신학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기도에 관한 노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슨 4. 구약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신학성경이 기록된 기간보다 20배 이상 길다. 구약성경은 약 1000년에 걸쳐 쓰여진 반면 신학성경은 대략 50에서 75년에 걸쳐 기록됐습니다. 레슨 5. 성경은 약 40명의 다른 작가들에 의해 기록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4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적용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정확한 책임이 있습니다. 레슨 6.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다. 너무나 적절하게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아멘이로 끝난다. 이는 마치 기도와 같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레슨 7. 죄인의 성경 시너스 바이블은 충격적인 오욕을 담고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17세기 로버트 베이커가 출간한 성경은 10개명 중 7번째 개명을 다우 시올트 커밋 어덜토리 너는 가늠 하나로 잘못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실수는 이미 이 성경이 약 1000부가량 팔린 후 발견됐고 오늘날까지 약 9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경은 죄인의 성경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레슨 8. 왕자의 게임을 읽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두배 길다. 퍼스널 크리에이션이 제공한 그래픽에 따르면 성경 한 골을 읽는 데 대략 43.79시간이 걸린다. 이는 마린의 얼음과 불의 노래를 읽는 시간의 약 5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슨 9. 성경에는 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성경은 전체 장을 통틀어 125마리의 동물을 언급하고 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이 개에 대해서는 42번 언급하고 있는 반면 고양이에 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레슨 10. 바이블은 단순히 책 또는 두루마리를 뜻한다. 성경이란 뜻의 바이블은 라틴어 비블리아, 그리스어 타 비블리아에서 왔다. 이 단어는 책 또는 두루마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비블리아라는 단어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비블러스에서 유래됐으며 이곳은 고대 당시의 종이 생산품을 공급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크리스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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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